무하마드 호스니 무바라크. 1928년 5월 4일에서 2020년 2월 25일. 이집트의 군인, 정치가. 1981년 10월 당시 대통령 사다트가 암살당하자 후임 대통령에 취임하였고 동시에 여당인 NDP 의장이 되었다. 그 후 1987년, 1993년, 1999년, 2005년 대통령 선거에서 계속 당선되었다. 2011년 2월 이집트 국민들이 벌인 퇴진 요구 시위를 이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이집트 북동부 카프렐메셀하에서 출생. 1949년 이집트 육군사관학교에서 군사학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후 1950년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비행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구세련으로 유학하여 고급 비행폭격 훈련을 받았다. 1964년 구세련을 담당하는 이집트군 대표단 단정에 임명되었고, 1966년 공군사관학교 교정에 임명되었다. 1972년 공군참무총장으로 임명되었으며,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하자 초반에 공습착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능력을 인정받고 공군대장으로 진급하였다. 1975년 4월 사다트 대통령에 의해 부통령으로 지명되었으며, 중동 및 아랍 정책에 관한 논의 과정에 참여하였다. 그 밖에도 서사하라의 장례와 관련된 모로코, 알제리, 모리타니 사이의 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1981년 10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사다트 대통령이 암살되자 대통령직을 승계하였다. 취임 후 1979년에 이스라엘과 체결한 평화협정을 이행하는 데 힘쓰는 등 외교적으로는 사다트 노선을 계승하면서 독자적인 외교를 전개, 사다트 시대에 단절되었던 소련과의 외교관계를 제기하였다. 또한 정치와 언론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였다.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97%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다. 1990년 8월 이라크가 코웨이트를 침공해 점령하자 이라크에 반대해 군대를 파견하였으며, 1992년에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본거지를 습격해 체포하기도 하였다. 1993년에 이어서 1999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계속 당선되었고, 2005년 9월 대통령 선거에서도 NDP 후보로 출마하여 88.6%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2011년 1월 이집트 경제의 장기 불황과 오랜 독재 정치를 견디지 못한 이집트 국민들은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를 벌였고, 시위 18일째가 되던 2월 11일, 시위대와 국제사회의 퇴진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3월 12일, 시위 18리ogene, 시작pol ici kill이시군그란 흑디지역해 보다. 9년 so secondly, elimin 하자들의 수akyorsaerez 잘 Genyun 5 인공으로 추솔한 효과가 아恨지斯社